모두 박수준이! 박수합니다. 일단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옆에서 신나게 흔들어주시고! 아, 이쁘다! 아유, 좋아. 귀여워. 우리 딸도 이만하게 타기 좋았는데, 지금은 말을 안되라. 진기적이야. ㅋㅋㅋ aksi 맞아 아직 ingt 그리자들 한 그런데 진짜 우리 엄마한테 엄마한테 드렸어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한테 드렸어요 다같이 박수! 이야 약간 이 프라이팬을 우리 일단 엄마한테 드리고 제 기분 아니 아니 엄마한테 드려 엄마한테 드려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는 아저씨가 박수님을 사놓으라고 자 용도를 줄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말씀드렸죠